도장변화 이게 뭐시오 영혼 갈랐다고 일어날ו 일어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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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뿔 뽑았다 니 뿔 잘더라 이제 타격이 없는데 뭘로 잡죠? 아니 뭐여 아 카베코 연타 사신 떴냐 대신 귀여운 발발을 드리겠습니다 으완타 오오오 음... 하하! 음... 하하! 하하! 도셔먹었으면 연타였다는게 의검네 하하! 어우 다좋아 헐 야구공 터짐 잭스 하하 잭스 구두 연타 빠지고나면 뭐함? 아니 연타 빠지고나면 할게 없네 그럼 연타 도장은 어떠신지 이거 양초 뜨면 대박사건 대박사건 아 이건 포식이 맞을거 같은데 아 이도류도 너브 갖고싶다 근데 뭐 포식이 더 등급 높으니까 포식으로 해야지 잭스 21까지 까야 힐하니까 깎아놓고 힐 한번더 세워 힐 한번더 세워 아 이럴거면 몸풀기견이 써네 음 흠 음 음 맛있다 개구리 개굴 허이 영절대 골홈이 쓰면 백 다 지워지겠네 영절대 골홈이 쓰면 두..' 양초급함 양초 제발 너 양초 못 가져간다 양초 없냐? 없나요? 왜 없나요? 뭐 지우지? 뭐지? 아 짐승 짐승 내 꼬로미 잠시 오프하고싶는 뭐 만드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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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어니 제물이야 사신이야 사신은 이도료 챙기면 되는데 없지만 자 게임 끝나기 전에 양초는 좀 주고 끝내자 세물 아 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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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와 방금 신속 포션 이 방을 칭시병 파열이 더 낫나 누가 더 낫나요 어 뽀썼다가 다 찾는거 아뇨 아 네 잭스 이래서 잭스 금단 증상이 생기는거구만 자 빨리 믿어보시면 아잇 당정 몇개가 나와 필요도 없는거 렘린이 불 없었으면 이것도 진짜 힘들다 이건 잭스 안타니까 쓰자 이건 잭스 안타니까 쓰자 앗 웅 아뇨 Partner 가시 패 Incorporate 분명 another 안내 ANT tech 48딜 너무 센데? 냥냥냥 약분 참호 아크라 참호 에니냥냥 kot 상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 Batter 에니냥냥냥냥냥냥냥냥냥る 양타 두개있는거긴가는 양냥냥 мон냥냥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드야 이제 사혈 가야 돼. 가야 돼. 아나다라 마우스님 23개월 노 감사합니다 냠냠냠 리압 병어포 맛있는 병어포 피는 채우면 되는 데스 피는 채우면 되는 데스 무감각 피는 채우면 되는 데스 가는건 별로인데 상점은 가고싶네 양초 마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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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네 부터 마참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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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크론 오미코님을 본받아야지. 최고의 카드. 최고의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이 다 풀려. 아, 내 풀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달달하네. 정말 달달하네. 번, 헌당 2.917번. 헌당 2.917번. 아, 사신가비. 얼른, 헌당 2.917번. 마셔도 되는 걸 버리는 나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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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Wash. 1 John. delicious. 왜 시원소? akersabaly! 이제 쉽지 않음 아우 화혈에 전쟁 한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됐다 영절 영절댁 영절댁 웃음 양초 저주 95장을 지우는 단유불